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 고3 7월 학력평가 화학원 총평을 맡은 박주원입니다 우리 친구들 진짜 4월부터 시작해서 매달 쉬지 않고 모의고사 치르느라 정말 너무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오늘 7월 학평도 무사히 치르신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수고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히려 더 매달 시험을 보므로써 실전력을 조금 더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7월 학평이었는데 어떻게들 보셨을까 걱정도 되고 기대해도 되는데요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만큼 좋은 성적을 거두셨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그럼 저랑 같이요 일단은 이번 학력평가 난도가 어땠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올해 3, 4월 학력평가랑 비교를 했을 때는 그거보다는 조금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이 선생님의 의견이에요 엄청 어려웠나 그건 아닙니다 난도 한 중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작년 7월과는 사실은 교육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범위를 지니고 있지만 그래도 굳이 난도를 비교하자면 비슷했다 그리고 작년 7월보다는 좀 어려웠다 이유가 뭐냐면 작년 7월 학평이 되게 쉬웠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조금 어려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6월 평가원 모평이랑은 수준은 비슷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학력평가랑 평가원에서 주관하는 모의평가는 조금 그 유형이 다릅니다 평가원 모의고사 6월 9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수능을 평가원에서 출제하기 때문이겠죠 우리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과 조금 더 연계율이 높은 문제를 담고 있는 것이 6월 9월 모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선생님 그러면 학평 별로 안 중요한가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난도 한 중정도 되는 문제들은 학평에서 비슷한 문제가 수능에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잘 보셔야 되는 그런 시험이에요 이렇게 난도 얘기해봤고요 단원별로 문제가 어떻게 나왔느냐 항상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승어 문제가 한 5문제씩 4문제씩 5문제씩 각각의 단원에서 굉장히 골고루 출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평소에 알다시피 1단원이 킬러 단원이라고 하잖아요 우선은 앞부분은 너무 쉬워요 어디가 킬러예요? 양적관계 16번이랑 20번 여기 뒤에가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원자의 세계랑 그리고 3단원 분자랑 화학 결합과 관련된 거는 어렵지는 않지만 시간을 잡아먹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단원이라는 거 그리고 네 번째 단원 어려워들 하지만 실제로는 별로 어렵지 않게 문제가 출제되는 그런 단원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진행을 해볼게요 이번 7월 학평의 특징을 찾아봐라고 하면 저는 이거를 들고 싶어요 2단원이랑 3단원에서 조건을 조합하는 문제가 지난 3월, 4월보다는 많이 출제되었다 그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거는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는 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는 그런 타임어택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긴장하지 않는 시험은 당연히 없겠지만 내가 평소에 마인드 컨트롤이 잘 되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들을 풀면 안 틀려요 근데 이제 실전에서 특히 수능이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 때는 이러한 문제가 난도가 어려운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막혀가지고 시간 관리를 못하게 되는 그런 우리한테는 함정 같은 그런 문제들입니다 이번에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왔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1, 4단원에서는 아주 어려운 문항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7월 학평이 어려웠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지난 3, 4월보다는 조금은 난도가 있었지만 그렇게 아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시험은 아니었다 그리고 계산 과정 복잡한 문제가 적게 나왔어요 이거 뭐죠? 계산 과정이 복잡한 거는 일단 농도 계산하는 거 있고요 그리고 1g당 원자수 비교하는 거 있고요 표로 주어지는 그 화학식량과 몰 단원 있죠 거기서 문제가 좀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계산 과정 복잡한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숫자 계산에 좀 약했던 친구들은 오히려 이번 7월 학평은 성적을 좀 잘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눈여겨볼 문항은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오답률과는 크게 관계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10번부터 제가 20번까지 4문제를 뽑아왔는데요 이거는 앞으로 여러분이 남은 그런 기간 동안 정말 무조건 다 해내야 되는 그런 것들만 제가 골라왔어요 일단 10번 문제는 뭐에 대한 문제였냐면 원소의 주기적 성질과 관련된 자료 해석 문제였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죠 제 2 이온화 에너지의 예외는 거의 90%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번 시험 자료에서도 역시나 제 2 이온화 에너지의 예외를 내가 생각을 해야지만 정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왔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거는 출제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눈여겨보면 첫 번째로 가져와 봤고요 두 번째 거 이거 보면서 이거 문제 뭐지라고 좀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수능 완성에서 좋아하는 그런 유형 있죠 카드 게임하듯이 해서 카드 뒷면에는 뭐가 쓰져 써져 있고 카드 앞면에는 어떠한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에 따라서 올바른 것을 골라내는 그런 문제처럼 나왔는데요 양자수에 따른 오비탈 그 오비탈이 무엇이고 그에 따른 전자배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여태까지는 이런 유형으로 출제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수능 완성과의 어떤 연계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서 가져와 봤고요 십팔번은 중화 반응에서의 이온수 분석을 통한 양적 관계 문제였습니다 너무나 대표적인 유형이었으므로 우리 친구들이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다면 문제를 잘 풀었을 것 같은데요 역시나 이온수 분석을 통한 혹은 액성 분석을 통한 양적 관계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백 퍼센트 출제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십 번 양적 관계는 백 퍼 보다 개수 찾기다 개수 에이가 무엇인지 찾는 것부터가 문제 풀이의 출발이었었죠 앞으로 나올 모든 문제들이 다 비슷한 음 풀이 과정을 포함을 할 겁니다 근데 이십 번을 제가 굳이 눈여겨볼 문항에 강조하는 이유는 여지까지 봤던 문제랑은 조금은 달랐어요 좀 러프하게 얘기하면 신유형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신유형이라는 말은 조금은 아닌 것 같고요 여태까지는 혼합 기체 유형이나 첨가 기체 유형이 이렇게 따로따로 문제가 나왔다면 이 문제는 일단 혼합을 했어 둘을 먼저 반응시키고 나서 첨가를 한 거야 그 두 개가 같이 혼합되어 있는 그룹 그런 문제 유형으로 철제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 보니까 못 풀겠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선생님 유형 정리하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거 두 개가 같이 혼합됐네 그럼 내가 원래 문제 풀던 그 순서를 잘 기억해서 차례차례 해나가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잘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지금 너무 막 혼란스러울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원소의 주기적 선지 관련된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다만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어떤 문제로? 좋은 문제로 연계교제 문제라든지 기출 문제로 늘 연습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양자수 조합에 따른 오비탈의 종류 이거는 뭐 방위양자수 혹은 부양자수 엘 값이 영 일 때는 에스 오비탈 그리고 일 일 때는 피 오비탈 요러한 핵심 개념들이 있었죠 그런 거 헷갈리지 않게끔 무조건 잘 암기해 주시고요 자주 나오는 분자의 화학식은 아예 달달 외우고 있으면 그 문제 일 분 걸릴 거 이십 초만에 풀 수 있어요 그 시간 아끼는 거 당연히 해내야 되겠죠 꼭 암기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양적 관계를 유형별로 정리하셔야겠습니다 어떻게 풀이를 해야 되는지가 완벽하게 나한테 프로토콜처럼 저장해 양이 되어 있으면 아무리 복잡하고 긴 발문이 주어져도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지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지만 실력이 는다는 사실을 명심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과제가 이거긴 한데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가짐이겠죠 오늘 시험에서 조금은 부족한 점수를 받았다고 한데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오늘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 연습을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정말 철저하게 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잘 지켜가면서 앞으로 정말 자기가 원하는 점수 다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총평은 결국 이렇게 끝났습니다 오늘 시험은 아주 어렵지는 않았지만 오래 봤던 다른 학평보다는 조금은 음 난도가 있었다고 정리할 수 있겠고 여러분들 어떤 강의를 통해 인제 남은 시간 동안 정리를 해나가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요 수능 특강 수능 특강을 이미 완강하신 친구들도 있겠지만 수능 특강에서는 뭘 해야 된다 핵심 개념을 완벽하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 선생님 저 개념 다 했는데요 아니에요 수능 보는 그날까지 개념은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능 완성으로는 인제 문제풀이 실전력 정말 타임어택에 내가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스킬을 얻어가는 그런 시간으로 앞으로 남은 시간을 똑똑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 총평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 해설에서 만나도록 할게요.